아, 안 꼈고요. 이거를 다 써준 거구나. 롤링 테이프 같다. 머시 머시. 머시 머시. 요리 봐. 아. 우리가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이렇게 이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Q&A 씨가.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에버들이 써준 거구나. 한 번씩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언니부터? 네. 다 같이.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모모를 꼭 할 것이다. 아. 이거 근데 한 사람은 하나씩 대답하는 건가? 일단은 한 개씩 돌아가면서 뽑아볼까요? 아, 그럼 저는 이거에 답합니다.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애들하고 같이 집중해 주자.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치킨을 먹을 것이다. 오. 아주 엄청나요. 치킨? 무슨 치킨? 아, 제가 또 그 치킨을 좀 좋아해가지고. 오전 치킨. 허니콘고. 오케이, 오케이. 허니콘고니콘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아. 근데 그 엄청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아? 네. 진짜. 맞아. 엄청 가격 많이 올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아직 안 시켜먹어봤는데 한 번.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가볼게요. 네. 한 명씩. 모델 포즈 워킹 보고 싶어요. 워킹. 워킹. 좋아. 우리 여섯 명? 한 명씩? 네, 한 명씩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 런웨이를 만들어주자. 그래, 그래. 셋 셋씩 나눠서. 자. 일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에휴, 우리는 유선이니까 일단 무선부터 하는 게 어때? 여섯 명씩이요, 유선이니까. 저 유선이요. 유선이니까. ほ месяца. 오이안 » Toro가' 네, 이원 roadmapailleurs. 아니, 일원님부터 할께요. council檬인, 오괴 조칭이 sim 당 으으으으으으흥, 으으윽. 우와! 멋있다, 그걸. 멋 두 분 보실네요. 부끄럽다. 다음.. 이건 그 방 allowed? 열고 나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가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네 다음은지연 유선씨 벨러비스 오픈졸처럼 열고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리아가 귀에 리본 리본 리본단 리본단 온다 하죠? 본인 자리를 좀 같이 본인 자리를 좀 같이 본인 자리를 좀 같이 하나 둘 셋 우와 걸렸어 손에 걸렸어 벗겨 벗겨 이렇게 던져도 되나요? 와우 우후 가자 자 리로 돌아가 기다렸어 기다렸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리본 디자이너가 그 약간 놀이공원 갔다 온다 오늘의 분위기의 표시한 곡은 디자이너 온다 우후 갈게요 하나 둘 셋 우후 진짜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자 그럼 우리 이제 모아서 세번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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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갈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 다 그래서은 아 제가 이현이를 어떻게 저장했는지 어 서로 다? 아 다? 아 유린이는 허 아샤로 되어있구요 허 아샤입니다 그리고 지원언니는 박 시저로 되어있어요 박 시저? 시저? 가위 관련된 호수가 있었는데 시저? 가위? 가위 맨날 빌려달라 그래서? 내가 가봐 가위 맨날 빌려주는데? 어 그런데? 뭐야? 언니만 관련된 가위인데 아 언니가 뭐지? 생각해보도록 할까? 가위를 갖고다녀 저번에 어? 네 패스 그리고 시현 언니는 쇼 언니 이렇게 되어있고 미아는 하는지 마는지도 되어있고 그리고 이러니는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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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최림이는 최라미로 저장되어있고 어 언니는 롬박이고 길어지자는 의미였고 길어진아 길어진아 내년에 키 커 언니는 너무 길어서 진짜로 나는 한명이 누군지 알겠어 언니는 네 해롱이 해롱이에요 왠지는 왠지는 미아 미아 이러니는 왕상 미아 왕상 진짜 왕상 그치? 근데 나는 진짜 재미가 없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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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세대로 섭섭할 수도 있는데 설마 그렇다면 재미있는 멤버는 말할까요? 아니 저 뭔지 알고 설마 동세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연, 은지, 시한, 유림인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혹시 온다 아니 위혜화, 세린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이거를 아니 그거 위혜화 직원들도 안 하겠어요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저장을 해놓고 제가 이걸 안 묶은 것 같아요 뭔지 알지? 맞아 미안해 오늘 부를도 바꿀게 좋아 하트까지 좋아 저는 강가 유자 유자는 강아지 이름이 유자고요 오칠조커고요 오칠조커 루미큐브 놀이하다가 우리가 정신이 나간 상태로 오칠조커를 낸 적이 있어서 그때 웃겨서 아 한은자라고 돼있어 뭐야? 몰라 왜 그렇게 은자라고 말하는 게 약간 정겨워서 한은자 그리고 왕이래니였나? 왕이래니 왕이래니 이라고 저장됐어요 저는 온달을 바보 온달 뭐야? 바보 온달로 해놨고 아샤는 윰 윰 언니는 오칠조커 언니는 용 아니에요 십 조커 진짜 루미큐브 대단하다 루미큐브 대단하다 루미큐브 대단하다 근데 십 십을 십을 내고 조커를 내고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십 조커고요 어휴 왕이랜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거지 이거는 전화번호 저장할 때 지연이는 우칠 조카였고 우칠 조카였고 우칠 조카였고 맞아 그래서 나도 나는 그냥 나 그냥 쇼일 것 같은데 엔지 쇼 우칠 조카였 유리 있을텐데 저번에 전화 받고 가지고 몰라 이야기 안 나 아니 여기 안 나 왜냐면 내가 전화하지 않는 이상 남들은 내 번호를 몰라 맞아 맞아 세림 그냥 세림 세림일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또 다음 질문 아 나다 왜 부끄러워해? 오늘의 소확행이 있다면 뽑았어요 샵이 귀 제가? 네 오늘의 소확행 소소한데 확실한 내용이죠? 여기 제가 오늘 샵에서 밥을 못 시켜가지고 밥을 좀 엄청 조금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엄청 맛있는 초밥이 준비될거예요 오우 차 끝나고 먹으려고 확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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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엔지 그럼 나야 drank don't speak 점점 Regina 이거 절대 못한다 누게 지루оки 내가 못하는 동작 중 하나 평생 안 될 것 같아 그냥 너 무엇을 뽑았을 것인가 말해주세요 밸런스 게임을 골랐어요 다들 골라주시면 돼요 온다가 부르는 아디오스, 이유가 부르는 던덤 선택하고 불러주기였어요 선택하면 안 되죠? 우리가 불러주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선택하면 돼요, 질문이니까 저는 어떻게 고를까? 한 소절만 부르면 한 소절만 부르면 되니까 아디오스가 더 궁금하니까 아, 그럼 온다가 부르는 아디오스 아디오스? 너가 부르는 것 같지? 너가 부르는 것 같지? 너가 부르는 것 같지? 5, 6, 7, 8 See you later, 다 필요 없어 See you later, fire, body, o, spa 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마지막! 쌍마이크 나 멋있어? 쌍끈 다 대용 나 멋있어? 구멍에서 마이크가 나온다 나 멋있냐고 완전 멋있어 아, 당연하지 아, 이렇게 두 개를 쓰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구나 뭐지? 뭐야? 백업 받으면 제일 하고 싶은 일 이거는 한 명씩 말하자 백업? 아, 백업? 백업 받으면 제일 하고 싶은 일 자, 우리 그럼 빠르게 하나씩 얘기해볼까? 차 사기? 집 살 거예요 차 차 저는 네, 저도 집 살 거 같습니다 황?! инструмент 저는 하루를 하나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그럼 저는 건물을 하나 살게요 상가? 상가 건물? 이런 건물집 둘 다 둘 다? 둘 다 가능할까? 가능하지 일단 백억이 있다면? 맞ώς 있다면? 상상대로 중국 동작으로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저 이제 그 폴라로이드 추첨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한번 추첨을 해보죠 네 우리 뽑기 하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번 더 검사 wounds, 팔아와. 아 그거야 누구게요? 누구게요? 나는 진짜 진짜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진짜 이거 뽑기도 쉽지 않은 거 같아 가비 얘기해볼까요? 저는 2번 저는 1번 7번 누구야? 7번 23번 저는 저는 30번 growth! 저는 19번 우와 귀여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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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보여드리러 한 무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뭐죠? 봉봉 수콜라예요 저희가 또 오늘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팬분들께서 보고 싶어 하신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보고 싶어 하셨다는 전혀 오랜만에 추억이 되요 재밌잖아 너무 재밌잖아요 싫어해요 아이고 싶었어 하자 너무 싶어 말해 하자 즐겁게 보여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너무 재밌어 핵쇼콜라 마치 이것 때문에 춤 placing goosebumps 이거이 이런 취향의 measure 감사합니다.